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이며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매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병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공소 취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수사회합의 통신기록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이며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매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총선 전에 제가 여기 뒤에 계셨던 아까 발표하셨던 뒤에 계신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 등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원철 회장께서 국민의힘 당원이시라는 겁니다 저도 저는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좌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군영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 후에 수사기록 자체를 전적으로 바로 넘겼던 박정훈 대령의 조치가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권법이 발의되었고 상임위까지 다 통과가 되었고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말을 했나 하면 서류를 반환하는데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누구 누구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모두 알았던 쟁점은 뭐냐 하면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결제했던 것을 뒤집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장관의 결제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알파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이종섭 장관의 그 장관 자신의 결제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세권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스타 검사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댓글 수사나 아니면 고위직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 편에서 수사하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일부 고위직 군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를 군에 보낸 무수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인들이 작전에 투입될 때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투입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모습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 사안을 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방금 전에 조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야당 지도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정훈 대령 지금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사를 엄정히 하고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그분이 왜 형사정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소 취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저는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 누구 하나를 린치하고 제복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검사 윤석열의 과거 영광 그리고 지금 군통수권자 윤석열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께 강국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의 막바지에 서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았던 이유 어쩌면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겠지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은 21대 국회는 그리고 그 21대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란 당을 잘 압니다 그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서 이 법을 통과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권력자에게 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로 최상병 부모의 마음을 후벼파고 박정훈 대령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분들 모두 진상규명을 바란 마음속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다른 선택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강국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저는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